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익혈암, 심각한 익혈암.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코 좀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관계라서.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단순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을 원하는, 폭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구조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큰 하락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뭔가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큰 하락이 오고 나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본처럼 있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대로 구조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세 개를 쭉 한번 보시면 위에 그래프 두 개가 일본, 일본의 세대별로 대출 그러니까 빚이랑 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눠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현금 따발 그 다음에 내가 빌린 것 자, 이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 파란색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따발이고 빨간색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현황입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심각한 구조적인 결함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일본을 넘어섰다 우리의 어떤 순자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구조적인 결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됐고 얘들은 미래를 생각 안 하는 애들이에요. 문재인 좋고 현재 좋아, 지금 좋아, 아주 좋아, 내 배만 부르면 아주 좋아 개돼지 새끼들인 거죠. 국가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1도 고민하지 않는 그건 지금의 고송범이나 이주열이나 문재인이나 국회의원들 다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결혼 감소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심각한 저출산이나 결혼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뽑아먹으면 된다라는 기성세대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대통령, 책임감 없는 인간들이 국가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정작 결혼하고 출산해야 되는 당사자들은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나 우울감, 좌절감, 패배감, 미래에 대한 포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낙관적인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살고 있어요. 인간이 섹스하고 사랑하고 이건 본능인데 심지어 대한민국의 지금 20대들은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봐도 사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통계를 내지 않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 봐도 가장 섹스를 덜하는 사랑과 섹스를 덜하는 세대예요. 인간이 번식을 하는 것은 수천수만 년 동안 이어져온 그 본능인데 2021년에 대한민국의 젊은 20대 남자 여자는 우리가 수천수만 년 동안 이어져왔던 그 섹스, 사랑, 번식, 종족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수천수만 년 동안 이어져왔던 DNA에 박혀있었던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섹스를 하고 종족 번식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DNA들이겠죠. 그런데 이 지금 와있는 이 2021년에 20대의 DNA가 드디어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모두가 입을 닫고 있죠. 자 이건 좀 자극적으로 얘기해보죠. 국가를 망하게 원하는 정치인 국가가 망하는 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는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라면 정답지로 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수천수만 년 동안 이어져왔던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 사라지고 있다. 심각한 건데 우린 모두 입을 쳐닫고 있다. 20대들은 뭐 반항하고 저항하고 횃불 들고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일본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노력을 해야죠.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일본은 정치의 수준이 정말 높다. 자 다시 우리가 저 일본에서 보면 특징이 뭐냐면 40대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 40대 이전까지에서 전체 그러니까 일본은 40대 이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에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본은 대학 나와도 22, 23 대학 나오지 않으면 10대 후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대도 온전히 10년 혹은 짧아도 대학 나와도 7, 8년 그 다음 30대 10년 이기 때문에 40대만 해도 사회생활을 20몇 년 시간 40이면 사회생활을 짧게는 한 17, 18년에서 길면 한 22년 23년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근데 40대 이전의 그 자기가 가진 모아놓은 저축액과 대출 그 다음에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대출과 자기의 저축액이 거의 비슷해지죠. 그리고 이게 50대 넘어가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잘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저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국내에서도 심지어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 부부로 살면서도 혹은 일본에서 교수이면서도 혹은 학자이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청취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청취자가 일본이 망해간다 일본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슈퍼챗 많이 벌면서 그거 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 한국 가고 일본에서 BMW 타고 일본에서 집 좋나 일본에서 맨션 좋은거 사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사는 한일 부부야. 한일 부부인데 거기에서 한국 와 지금 너무 좋아요. 한국 선망해요. 대단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 곧 망해요. 너무 힘들어요. 현재가 너무 안좋고 미래도 안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BMW를 탈 수 있고 맨션을 사요. 반대로 일본에 좋은거 같아요. 하면 뭐 역다 싫어하는 사람 많고 싫어요. 누르고 사람들 안 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그들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물론 이건 전체로 평균 내놨기 때문에 전체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구조예요. 왜 그러면 일본에 이런 구조가 있냐면 일본에서 40대 이전까지의 핵심이 바로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철저하게 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을 기반으로 계획을 짜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내 소득에서 월 까나가는 구조예요. 즉 이 집에 대한 대출을 다 까나가면 사실 일본에서 더 이상의 대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 대한 대출을 다 까나가는 40대 후반 50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축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집에 대한 대출이 없으니까. 반대로 일본에서 정사원 대기업 혹은 안정적으로 좋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간 정사원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임금에서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50대는 어떻게 보면 일본 구조에서는 리즈를 찍는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대출은 극단적으로 까여가고 소득은 가장 많은 그래서 저축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60대 초반까지 소득이 어느정도 많다가 60대 초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소득은 한 절반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보통 별도 계약을 통해서 절반 혹은 70% 미만 정도의 소득으로 추가적인 노년의 근로연장을 해서 계속 일을 하는 구조예요. 다만 소득 자체는 한 절반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득 자체는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절반 정도 내려가지만 중요한 건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이때 많이 쌓아놨던 저축액은 이제 노년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본에서 평균을 저어 보시면 60대 이후에 어떤 특성이 있죠? 대출은 약간 남아있는 수준이에요. 평균 잡음은 약간 남아있거나 거의 의미 없는 약간 남은 수준이고 자산 저축액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런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개요보험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분들에게 스스로 세금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개요보험에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내십시오라고 70대 이상에게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구조가 뭐냐면 노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세금을 증가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일본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따발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들에게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노인이 증가하는 것을 일본도 노인이 증가하니까 노인 증가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도 노인 증가해도 괜찮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일본과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일본은 부자 여유 있는 현금 따발 많은 노인들이 존나 사회에서 많은 구조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빈곤한 못 사는 노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일본은 부유한 돈 많은 현금 따발 많은 노인들이 증가했고 우리는 존나 가난한 노인들이 존나 증가할 미래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전에 산업화 세대들이 가난했지 않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봐요. 우리나라의 대출에서 60대를 넘어가면서도 부채가 적극적으로 까여지지 않아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의 정도로 봐보십시오. 일본은 40대를 리즐 40대에서 50대가 리즈 시절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대출이 사실상 사라져가는 시점으로 본다면 봐요.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대출액 남은 모기지 주택대출이에요. 일본에서 대부분의 큰 모기지는 그러니까 대출은 모기지 주택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대출이 다 까여 버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의 대출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거의 40대에 비해서 60대만 넘어가도 대출이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미미하게 아무런 의미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 버려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40대나 50대에 비해서 60대에도 대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자 밑에 부채 유형별 구성을 봐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한계를 알 수 있어요. 봐요. 40대 50대 자 구조에서 쭉 보면 담보대출이라는 건 결국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집담보로 대출을 하는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자갈을 가진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60대 구조에서 근데 봐요 60대로 넘어가면서 특징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자 담보대출 성격에서 절반 47% 정도가 있고 저기 하얀색이 임대보증금 에서 40%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60대의 부채 구성 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왜 60대에서 우리는 일본처럼 내가 집을 사고 한 40대 30대에서 집을 사고 그걸 부채로 다 깠으면 이제 더 이상 부채가 없을텐데 왜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계속 존재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잖아. 우리의 구조적인 결함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일본은 주택가격이 투자의 성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택은 내가 20대에서 직장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결혼을 할 전후 시점 해서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20대 후반 안정적으로 그냥 얼마든지 집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다만 대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그것이 일본인들의 남자나 남자나 여자나 일반적인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부채가 그러니까 일본은 한번 20대 30대 집을 사고 물론 이게 나중에 주문 주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 단독 주택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독 주택 내가 단독 주택 짓는 것을 주문 주택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성격에서 다시 또 집을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가 집을 사고 거기에서 쭉 살아가면 대출이 까일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끼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있어요. 그 다음 더 문제가 바로 세 번째 저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볼 수 있는 게 연령 대별 순 자산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인 결함을 알 수 있어요. 40대에서 50대까지 리즈로 가죠? 자 순자산은 부채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다 빼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서울 집값이나 수도권 집값이 10억 이상이 평균이니까 우리는 수십억 대 엄청난 부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은행 빚에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순자산이 4억대 전후밖에 안 돼요. 리즈때 리즈라고 할 수 있는 50대의 4억 전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40대에서 3억대예요. 그건 60대 이상 해도 3억대밖에 안 됩니다. 부채를 다 빼버리고 집값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성격들 다 빼버리면 저거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그러면 앞에 봤죠. 그런데 60대에서 순자산이 3억대 인데 봐요. 60대에서 순자산이 3억대 에서 그러면 그 나머지 자산은 훨씬 많은데 그 자산의 상당수가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담보대출이거나 혹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에요. 자 우리의 구조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저기에서 보시면 40대에서 50대까지는 순자산이 증가했죠. 그런데 50대에서 다시 60대에서 순자산이 감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봐보세요. 부채 유형별 구성비에서 갑자기 60대가 넘어가면서 임대보증금이 확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에 비해서 60대에서 임대보증금이 증가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집을 가진 사람들 봐요. 내가 집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집을 가진 사람인데 왜 갑자기 임대보증금이 증가할까요? 이 구조가 뭔가 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계속 누적이 되는 성격이에요. 누적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집 주택 가격이 자동 중고 차처럼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이 계속 서로를 위에 올라 타는 성격이죠. 부채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올라 타고 커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결혼할 때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대한 부담 상당수를 부모가 집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에 대한 많은 비용을 부모가 짊어져요. 그런데 그게 일본과 미국은 그렇지 않죠. 일본과 미국이 선진국인 건 철저하게 소득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줘도 물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소수고 철저하게 소득 기반이에요. 계속 이 돈을 갚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모기지의 한도가 정해지고 그 한도 내에서 집을 구입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가 많은 돈을 네가 결혼하니까 그럴 문화 자체도 적지만 부모가 결혼하니까 3억 줄게 5억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집 사는 데 돈 주고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이미 독립을 적극적으로 하고 독립하고 난 다음에 소득에 맞춰서 주택 구입의 구조가 짜여지고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갚아가는 구조 그게 40, 50이 넘어가면 이제 그 주택에 대한 대출이 거의 여기에서 우리와 미국 일본과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부모의 저축액이 증가한 부모의 자산이 증가한 다는 거예요. 왜? 자식은 이미 20대까지 키워놓으면 독립했어요. 독립하고 자기 소득에 맞춰서 집을 사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출은 이제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 대한 대출까지 웬만큼 다 갚으면 부모는 그때부터는 저축액이 계속 증가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노년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일본이 이 완벽한 구조를 갖춘 게 일본은 노인이 증가하고 초고령 국가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노인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노인이 가난해지지 않고 노인이 저축액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노인 부담이 일본 사회에서는 크지 않아요. 왜? 노인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게요. 대한민국은 50대에서 60대가 넘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해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순자산이 저렇게 감소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50대에서 60대 세대별로 이렇게 소비 패턴은 이미 옛날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오히려 일반적인 소비 일반적인 성향 막 이렇게 유흥이나 술 음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쓰는 돈들 소비 얘기하는 소비에서 막 일반적으로 흥청망청 써버리는 돈들은 이 30대에 많아요. 그 다음 40대 50대 넘어가면서는 자녀 교육비가 굉장히 많고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지출을 굉장히 줄여요. 지출을 굉장히 절대적인 지출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출 소비 지출 자체가 60대가 20대보다도 낮아요. 소득이 낮은 20대보다도 60대가 소비 지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낮아요. 월 지출로 보면 20대가 200만원 넘어가는데 60대가 180만원대에요. 60대는 돈 자체를 적게 써요. 근데 그 돈 자체를 적게 쓰는 데서도 더 심각한 건 상당수의 돈들이 보건 의료 혹은 일반적인 유지를 위한 돈들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에 대한 그런 돈들이에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돈 일반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런 노인들 60대 이상이 왜 갑자기 돈을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걸까? 저게 뭐요? 바로 자식들이 분가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줘야 돼요. 남자가 있는 집들은 남자아이를 독립시키는 집들은 결혼시키는 집들은 집을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독립하는 집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단 적지만 그래도 혼수에 대한 비용들 상당수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순자산 자체가 까여져요. 심지어 저기에서 바로 늘어나는 그게 뭐예요? 스스로의 모아놓은 돈으로 자식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들이 50에서 60대 자식 분가할 때 나오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고 그 금액에서 내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내가 임대로 들어가면서 혹은 내가 저렴한 상대적으로 기존에 살던 집보다 작은 집 저렴한 집으로 옮겨가고 반면에 자식에게 집을 혹은 자식에게 전세보증금의 상당수를 지원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 구조적인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임대보증금이 확 증가 버리는 구성비에서 보면 우리는 저게 다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이가 드는데 오히려 임대 전체에서 구성비에서 보면 저게 증가할까? 이상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문제는 이 구조가 대한민국에선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봐요. 지금 왜 결혼 못하죠? 지금 왜 결혼 못해요? 간단하잖아요. 20대 애들 중에서 이제 스스로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요. 20대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집을 마련할 돈을 못 구해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기대야 돼요. 근데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그 정도도 이제는 아니죠. 넘어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부모가 자식을 지원해줄 도저히 그 정도 상황이 안 되니까 결혼 감소하잖아요. 결혼 감소 결혼 결혼이 그냥 적극적으로 감소해버리고 있어요. 역대 최저를 계속 찍고 있어요. 물론 월별로 살짝 반등하긴 하지만 거의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조에서 현금 따발 돈 많고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결혼하고 어떻게 하지만 아니면 남자 여자 모두 이제 우리는 지하방에서 그냥 원룸의 월세로 아주 적게 저렴하게 살아도 돼요. 라는 그런 정말 마음씨 고운 진짜 이순신 그때 거북선에 조타수 정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 전생에 진짜 엄청난 업을 쌓은 남자들 그리고 그런 마음씨 좋은 여자들 소수 겠죠. 그런 사람들 정도 아니면 지금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출산 못하죠. 출산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출산 심각한 저출산 이죠. 이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이 대출을 끼고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기존의 기성의 우리의 부동산 구조 대출 끼고 집 사고 대출 끼고 집 사고 대출 끼고 집 사고 대출 지금 이제 막 사회로 나오는 애들은 부모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받고 더 많이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해야 돼요. 옛날이면 뭐 5천 1억 이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2억 3억 4억 5억 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땡겨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적죠. 상대적으로 소수죠.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결혼해줄 여자도 없고 그럼 우리는 문제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같이 돈을 아예 집 없이 시작하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자도 집값을 많이 마련하는 같이 공동 부담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거나 이런 구조가 결혼 구조가 바뀌지 않는데도 결혼이 증가하려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하향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로 변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의 구조가 거의 한계점까지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결함의 결과값 구조적인 결함의 결과가 바로 결혼 극단적인 감소 출산 극단적인 감소로 우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것들을 의식으로 보고 있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호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관심 못 받고 남자에게 관심 못 받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결혼 감소 출산 감소를 펜미니즘 때문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영향을 안 끼쳤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못하고 있으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심각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결혼 감소 출산 감소 가 일어난 국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동북아에서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결국 여기에서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은 이미 지나갔고 이 국가들의 저출산 그러면 그 원인이 결국 뭘까 그런데 다 비슷하죠. 주거의 패턴이 좁은데 빡빡하게 몰려 살고 거기에서 치열한 교육열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부모보다 더 나아야 되고 부모들이 혼신을 통해서 자식들을 지원하고 이런 비슷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은 유기에서 내려왔던 혹은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겠죠. 무조건 공부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많이 덜 힘든 것으로 해야 되고 직업의 기처는 존재하고 직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있어 보이는 좋은 일을 가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못하면 내 자식에게 그걸 넘기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구조 이 욕심들이 이 욕심들이 사실상 부동산에서는 대출의 성격이고 그 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커지고 이걸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결과값이 결혼감소 출산감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구조를 보면 어때요? 일본이 90년대까지 일했어요. 딱 90년 91년까지 우리 같은 구조였어요. 경제가 팽창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거기에서 부동산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끌어당겨서 구입을 하는 구조 그리고 그런 대출들이 부동산을 더 키우고 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부동산도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하고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고 조정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조정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리즈가 80년대 넘어가면서 기업들이 세계 최강으로 부유해졌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의 소득 자체도 어마어마해지고 거기에서 얘들은 마지막 버블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두들겨 맞고 얘들을 그냥 두면 안되겠다 두들겨 패니까 일본은 오케이 좋아 우리는 내수에서도 얼마든지 우린 부유하니까 버틸 수 있어 라면서 내수시장 팽창 정책을 써버리니까 돈도 많은데다가 원래 대출 성격으로 계속 키워내는 이 구조에서 85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은 폭발해버리고 주식 폭발해버리고 도저히 정상적인 근로자가 근로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구조까지 90년대까지 올라가버리죠. 올라가면서 일본에서 이 구조는 지속할 수 없다. 아무리 도쿄에 살아가는 20대 30대들이 노력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이 구조가 붕괴합니다. 붕괴하고 나서 94 95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 이라는 것은 오르지 않는 것.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조가 변경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 않죠. 몰리지 않고 사람들은 은행까지 상대적으로 불신하고 결국 현금다발 저축하는 성격으로 투자보다는 저축하는 성격으로 노력을 하죠. 그게 일본의 은행권에 많은 돈들이 쌓여가는 구조가 되고 그 일본의 은행권들은 일본에서 찍어내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주요 소비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국가에서 국채를 찍어내도 현금 따발이 많은 일본 국민들이 국채를 받아낸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구조인 거죠. 일본은 금융이나 보험이나 은행권에서 소비자들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국채를 받아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국채를 찍어내고 사업을 증가시켜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터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가 많이 모아서 자식에게 주면 자식은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모아서 주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버블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어떻게 집을 사줘 못 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정답지를 기성세대나 국가가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90년대 이걸 분기시키고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 구조로 만들면서 젊은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회에 나와서 근로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내 직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값 대출 갚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도록 심지어 그 대출도 우리가 성격 공부했죠? 만약에 대출을 갚는 근로를 하는 주된 아빠가 만약에 사고나 질환으로 사망을 하면 그 남아있는 모기지에 대한 대출을 보험으로 다 탕감시켜줍니다. 그러면 남은 구성원 여자 그 다음 자녀들은 적어도 집값에 대한 대출은 없어지기 때문에 적은 소득만 여자가 일으켜도 가정이 지속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구조를 완벽하게 짜놨고 완벽하게 다듬었어요.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모 세대의 부가 자식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자식들이 부모의 부를 가지고 더 크게 팽창해서 시작하는 구조 결국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시작점이 달라지는 구조가 쉽지 않은 형태로 일본은 짜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오히려 상석세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일본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공산사회주의는 아닌데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팽창을 목표로 한 거예요. 팽창을 시키면 일단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부우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팽창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사람들도 많이 땡기고 많이 쓰고 은행에서 많이 가져다 쓰고 그게 사회에 돌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목표 지점이 팽창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사회에서도 빠르게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팽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전환을 해야 돼요. 구조를. 근데 우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넘겨지지 않는 구조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고 평범하게 가정꼬리고 평범하게 집을 사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40대 50대에서 대부분의 부채가 까이고 저축액이 증가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노인의 구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어떤가요? 일본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섬세하게 다듬으면서 다듬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어때요?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냥 우리는 참 신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구조가 참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문재한 대통령 추앙하고 너무 살기 좋아요. 대단해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지를 줍고 자살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데 한쪽에서는 살기 좋다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전세계에서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저기 중남민국가 보다도 혹은 저기 무너지고 있는 유럽의 그런 국가들보다도 방탕한 국가들보다도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대한민국은 전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죠. 노인들이 폐지 줍고 20몇만원짜리 그 공공에서 나오는 공공근로 같은 거 하면서 깃발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 깃발 들고 차 서고 가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라고 하니까 하면서 돈만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도 내 자식 새끼 내 자식 새끼 결혼하고 가정 꾸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 내가 벌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부동산 팔고 그거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거죠.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의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저도 알아요.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이제 그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죠. 결혼감소 출산감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실 쟤들이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자 한쪽으로 보면 책임감이 없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쟤들이 진짜 국가를 망하게 원하는 것이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처럼 여유있게 초구름 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잖아요. 일본은 돈다발이 많은 부유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50대의 순자산이 가장 많은 4억대 넘어가는 정도라고 해서 저 사람들의 순자산이 유지될까요? 아니죠. 저 순자산은 훨씬 더 많은 부채 부동산의 부채를 끼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자식 결혼 안 시키고 자식 분과 안 시킵니까? 저 50대도 결국 지금 젊은 자식들이 10대고 이제 20대 넘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10년 내로 지금은 순자산이 50대가 가장 많지만 쟤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오른 집값에서 자식들을 분과시켜야 돼요. 결혼시켜야 돼요. 그럼 결혼시킬 때 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집 하나 사주려면 최소 5억 6억이고 가장 변두리라도 전세 보증금 해도 최소 3, 4, 5억 이상 줘야 돼요. 그럼 그 돈을 순자산에서 모두 줘도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다? 결국 저 50대들도 상당수는 집을 팔고 혹은 가지고 있는 현금 탈탈 털어서 자식 결혼에 집값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구조 결혼구조 남자가 많은 것들을 해오는 구조 노인들이 가난해지는 구조 저축을 못하는 구조 이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대전환하고 국가의 미래 지속가능성이 있게 바꿀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왜 대한민국은 처절하게 망하는 형태로 가냐 바로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노인들이 엄청나게 가난해지죠. 가난한 노인들은 많아요. 물론 여기에서 한가지 변수가 있죠. 노인들이 그러니까 50대들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건 뭐죠? 자식들을 결혼 안시키면 돼요. 정답 나왔죠? 자식 결혼 안시키면 50대들은 가난해지지 않아요.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요? 자식 결혼 안시키면 미래의 세금은 누가 내죠? 네가 낼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조적인 모순에 결함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50대가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미래의 세금 낼 애들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거예요. 앞으로 10몇 년 동안 노인은 엄청나게 증가해요. 근데 이 노인들은 자식들이 결혼하고 출산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50대들은 이제 60대 넘어가면서 가난해져요. 국가에서 짊어져야 되는 가난한 노인들이 존나 많이 증가하죠. 그나마 가난한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건 그래도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세금을 뿜바이에서 낼 애들이 그나마 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노인들이 증가하지 않고 그나마 50대들이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60대처럼 감소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가난해지지 않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죠? 미래의 세금을 바쳐야 될 젊은이들이 혹은 태어날 아이들이 너무나 적다는 반증인 거예요. 숫자를 안 봐도 우리는 극단적인 저출산 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들이 가난해지느냐 가난해지지 않느냐 근데 가난해지면 노인들의 비극이고 가난해지지 않으면 국가의 비극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구조는 지속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이걸 80년대 후반부터 진지하게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때 일본 은행 총재였던 미에노 야스시 같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부동산을 완전 붕괴시키면서 일본 국민들이 자산 부동산 돈 저축에 대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부동산은 더 이상 부가 축척되지 않았죠. 결국 거기서부터 일본 사회는 정상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의 저 버블을 붕괴시키고 전혀 새로운 구조로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도록 한 미에노 야스시 같은 존경스러운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개돼지 같은 새끼들 개돼지 같은 국민들과 그저 뽑아먹을 생가 내 자식은 미국의 시민권 죽은 미국의 영주권으로 미국의 많은 돈을 빼돌려서 미국에 살고 미국에 유학가 있으면서 반미 운동을 하는 쓰레기 같은 모순적인 정치인들 국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면서 집에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 책임감은 전혀 없이 지지율만 높으면 아무런 상관없어 지지율이 높으면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정신 딸치고 있는 병신 같은 대통령 자 이 대환장 콜라보 병신 새끼들과 병신 새끼들이 모여서 대환장 콜라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대한병신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대한병신 국가 뭐 이렇게 해서 국민부터 국회의원 공무원 대통령까지 병신 새끼들끼리 모여서 정신 딸치고 있는 국가다 우리가 이제 가난한 노인들이 증가하는 근데 이건 일본이 경험 못해본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들은 일본을 따라하지만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있죠 일본은 우리같은 저출산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결혼 감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죠 일본은 아직도 20대에 많이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늦게 결혼하죠 우리는 부동산이 아직도 계속 대출이 대출을 끼고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은 노인들이 가난하지 않은데 우리는 심각하게 가난한 노인들이 그나마 기존에는 숫자가 좀 적었는데 이제 앞으로 1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는 감당 못해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대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건 각자 도생이에요 진짜 각자 도생이에요 스스로 살아남고 내 돈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든 미래에 긴 미래까지 버틸 수 있는 쪽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당장 가까운 시점에는 그렇게 뭐 그게 아니겠지만 아마 5년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인간들은 극단적인 이기 적인 형태로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이미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되면 이해관계가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도 대한민국에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각자 잘 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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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